우지는요? 우지는요? 궁금해요, 작업실 말고 저한테 케렌시아는 얘네예요 얘네예요 명언 남았어! 심지어, 심지어 이 친구들 왜 이것도 아니야? 얘네예요 나 우지 케렌시아야! 오글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저한테는 얘네가 케렌시아 저는 형제도 있고 형제도 없고 친구를 자주 만나러 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마음 편안한 건 진짜 얘네가 제일 좋아 우지 형이 참 감동이다 저희끼리 오랜만에 얘기를 한다거나 갈등이 있어서 다 같이 얘기를 하면 우지 형이 저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는 너네가 다 하고 너네에 의해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의 진심이 너무 느껴져요 근데 우지 형이 괜히 저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민망해 하는 거 봐, 민망해 진짜 싫어해요 내가 이 얘기는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와 꺼내놓고 저런 사람일수록 더 해줘야 해요 내가 너의 소중한 친구다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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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약간 또 마지막 해는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또 있어줘야 또 나의 소중한 친구야 누구야 감사합니다.